우리 신발주걱이라고 하죠? 신발주걱. 하와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? foot spoon. 맞아요? foot spoon? 발 숟가락.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? 신발주걱. 신발주걱? 진짜? 우드주걱이요? 구두주걱. 구두주걱? 구두는 영어로 볼까요? 구두? 뭐예요? 슈즈. 아 로퍼. 슈즈는 슈퍼주니어 선배님이십니다. 뭐예요 구두가 영어로? 구두가 영어로 뭐예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구두가 영어로 뭐예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연기국어잖아요. 뭐야? 로퍼 아니에요 로퍼? 시영아. 시영아. 네. 어디있어? 구두가 영어로 뭐야? 구두가 영어로 뭐야? 구두가 영어로 뭐야? 시영으로 하셨나? 뭐 구두 따로 고르는 명칭이네요? 시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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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영아.